안녕하세요. 다육의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병대성 다육에 또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은 또 처음 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졌을까요? 다육이들이 새로 신분종으로 많이 나왔을까요?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무거워져서 샴페인들 색감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쁜 샴페인들도 있고요. 이번 주에도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20%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피치민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피치민트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큰 군생으로 2만원에 있는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되어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9cm 풀분에 들어와져 있고요. 완전 묵둥이 있다. 빨갛게 물든 아이들보다는 조금 덜 묵어졌지만 이 아이들도 다 묵어졌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12,000원 하니까 이 아이들 구입을 하시면 만원도 안되겠죠. 할인받으시면 만원도 안됩니다. 5두로 되어져 있고요. 한 번쯤 키워보셔도 이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빨갛게 물이 들고요. 이 아이들 지금 화분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니까 분갈이 하셔서 노제트를 제대로 잡아놓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두수는 조금씩 이 풀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어우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이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요. 일단은 이렇게 가격이 착한 아이들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우 너무 괜찮죠. 예쁩니다. 두수도 예쁘고 수영도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만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멜로라는 아인데요. 피치멜로도 이렇게 보면 이 피치민트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약간은 다릅니다. 노제트 외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데 어우 외드 얼굴 크니까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인데 피치멜로는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사로아가 가격 3만원에 나와져 있네요. 노사로아가 이 아이들도 자고는 안 달아주기 때문에 거의 적신 분생으로 해서 이렇게 또 가격을 착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 할인 받으시면 20% 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이게 지금 많이 무거워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두수가 이렇게 조금 입장이 이렇게 조금 생겼습니다. 두수는 이 정도 되어있고요. 10cm 풀분해서 이렇게 다 풍성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신 분생으로 해서 요즘 가격 엄청 착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두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산딸기가 인기 정말 좋았죠. 산딸기가 처음에 수입할 때 5만원 뭐 이렇게 외두가 5만원 이렇게 수입을 했었는데요. 요즘 산딸기가 이렇게 군생으로 나오면서 12,000원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완벽하게 물들었을 때는 정말 산딸기 같은 색감 너무 예쁘거든요. 12,000원에 기본풀분해서 이렇게 산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2,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이렇게 12,000원 하는데 할인받으시면 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산딸기도 한 번씩 키워보세요. 무거지면 정말 색감 환상적으로 예쁘게 물이 듭니다. 핑크 플로라가 2만 5천원 합니다. 2만 5천원에 오 여기 만원에 있습니다. 핑크 플로라는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이 2만 5천원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만원 합니다. 만원에 오 이렇게 만원에 있습니다. 아이들 만원에 이렇게 핑크 플로라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만원 2만 5천원 항상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핑크 플로라 이렇게 기본풀분해서 이렇게 굳혀졌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요. 다 굳혀져서 동글동글해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빨갛게 물만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데 이 아이 만원 합니다. 삼두도 있고요. 잘 고르면 사두도 있습니다. 너무 괜찮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데요. 이게 만원 하니까 여기 8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핑크 플로라는 이런 아이들 항상 크게 나온 아이들 항상 비싸게 또 2만 5천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네요. 어머 요거 아리엘도 이렇게 착하게 또 나와져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에 있어요. 이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아리엘이 이렇게 삼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적신군생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또 삼두는 삼각형 삼두는 또 아이들이 적신군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이지는 잘 않네요. 삼두가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들 가격 만원 하니까 아리엘이 삼두 별로 없어요. 아리엘 만원에서 이거 할인받으시면 8천원 합니다.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네요. 수요는 기본적으로 항상 소개해드리죠.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리네가 굳혀져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12,000원 하니까 이 아이들도 만원도 안되겠지요.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다 굳혀져 있고 풀분 때문에 이 노젯트가 예쁘게 안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분갈이 해서 이 다져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묵어져서 완전 묵둥이라 색감이 이렇게 전체적인 색감이 바뀌었어요. 너무 예뻐요. 이게 분갈이 해서 다져지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5두도 있어요. 12,000원 하니까 만원도 안되죠. 이런 아이들을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이게 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할인받으시면 3두가 8천원 하지만 이런 묵둥이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나와져 있네요. 만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구찌도 나왔어요. 구찌가 가격은 이 아이들이 12,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 검정색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구찌가 처음에 나올 때 2만원에 나왔죠. 이보다는 이제 굳혀져서 나왔죠. 이게 구찌가 라인 쪽으로 더 진하게 들어갑니다. 얼굴은 조금은 더 작아지겠죠. 12,000원에 이 아이들 만원도 안되게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조금 굳혀져야 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완전 묵둥이 되면 색감 너무 너무 예쁩니다. 12,000원 하니까 만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쿠토 라는 아이가 들어져 있어요. 하쿠토 는 기전부터 꾸준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너무 괜찮은데요. 하쿠토 는 항상 소개를 해드릴 때 이렇게 큰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12cm나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2만원 3만8천원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이 굳혀졌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작은 풀분에서 굳혀져서 색감 바지 색감이 이렇게 노랗게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격이 일단 착하게 나와있죠. 만원 하니까 8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닐라비스도 이 아이들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바글바글하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3만5천원에 있습니다. 오 요거 할인받으시면 2만8천원에 엄청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막여우를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도 굳혀지면서 이렇게 동글동글 해지네요. 어머 세상에 요게 무거져야만이 이런 동그란 이런 아이들 요거는 조금 푸시켓 요런 푸시켓도 마찬가지로 푸시켓도 마찬가지로 무거지면 이렇게 동글동글 해서 너무너무 예쁘게 바뀌잖아요. 요 아이들도 한 번쯤 다시 바뀌는 것 같은데 요 아이는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요거 이제 끝라인 쪽으로는 이렇게 진한 색감인데 어쨌든 간에 요 아이들 5만원에 나왔던 이런 아이인데 요렇게 또 색깔이 다시 한 번 묵어지니까 요렇게 바뀌고 있고 색감도 예쁘게 물들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거 사막 여우가 약간은 요런 푸시켓 종류의 일종인가 봐요. 푸시켓도 요게 지금 만원 하잖아요. 요게 사드로 되어져 있는데 오우 예쁘죠. 너무너무 예쁜데요. 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브 파이브 인데요. 가격이 6,000원에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너브 파이브 지금 봐서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 것 같거든요.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수영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구는 이렇게 기본 풀분에서 요게 자구가 오드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이도 있습니다. 요거를 러브 파이브 가 누구를 좀 닮았을까요? 요런 모습이에요. 엘샤 닮았을까요? 누구 닮았을까요? 이렇게 더 빨갛게 파이어렌시아 이런 아이들 조금 닮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은 많이 굳혀져 있고요. 통통 해졌고요. 요 아이들도 빨갛게 물이 들 것 같아요. 러브파이어 요 아이들 할인을 받으시면 5천원도 안되죠. 그래서 요렇게 또 새로운 아이들 이름이 또 새로운 아이들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넬 먼노 가 무거 져서 이렇게 예쁩니다. 요 다육이들은 정말 무거 지고 그러면 정말 다르죠. 먼노 샤넬 정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아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만원 하니까 또 할인받으시면 만원도 안되고요. 요거는 이거 여기에서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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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이라서 두 포트가 있습니다. 스노우 엘리언도 요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 스노우 엘리언 은 조금 특징이 옆으로 이렇게 철화가 풀린 것처럼 옆으로 되어져 있는 수형이 조금 특징적인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있어요. 2만원에 15cm 뿔분해서 요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요것도 할인받으시면 좀 착하겠고요. 요렇게 애드로도 있어요. 외두 외두도 있는데 가격은 적혀있지는 않고요. 코랄 펄프도 가격은 8천원에 요기 기본 풀분에서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요 아이들이 보랏빛하고 약간 붉은 톤이 같이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참 예쁜 아이들인데 요렇게 8천원에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몸값이 있었는데 4도 5도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샴페인도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샴페인도 무거져서 이렇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샴페인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구길 샴페인도 무거지면서 색감 이렇게 예뻐졌죠. 요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12,000원에 2두나 3두가 있고요. 요게 샴페인도 요거 보면은 퍼플샴페인도 무거지니까 요렇게 색감이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퍼플샴페인도 12,000원 할인받으시면 만원도 안하죠. 핑크샴페인은 요렇게 대품이 기존에는 문값이 살짝 있게 나왔었죠. 요게 18,000원에 이렇게 대품들도 있고요. 보니피카라는 아이는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 기본풀분에서 3두로 있는데요. 가격 8,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구요. 보니피카도 묵어지면 요렇게 진한 색감으로 피멍으로 물이 들어오죠. 요즘 색감이 조금 더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색깔이 물이 들어서 조금씩 더 예뻐지는 것 같구요. 플라리 하트는 요렇게 기본풀분에 2두나 3두로 있는 아이들은 8,000원 하지만 요 아이들도 조금 12cm 풀분에서는 조금 몸값이 있더라구요. 플라리 하트는 요렇게 더 통통 하면서 보랏빛이 조금 더 강한 아이들이에요. 얼굴 노제트도 크구요. 플라리 하트도 8,000원 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살몬도 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살몬도 우리가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렇게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샬몬도 외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인데요. 2두 는 가격이 만원 하니까 8,000원 구입 하실 수가 있구요. 샬롯 이름이 좀 비슷하죠. 샬롯 무거지면서 정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샬롯 샴페인 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샬롯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햇빛이 좀 강하면 이런 거 하나 씩 있죠. 너무너무 예쁘네요. 샬롯 대품 굳혀져서 이 정도 되니까 대품 이었는데 2만 원 합니다. 2만 원 아이들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구요. 카렌도 가격은 6천원 하니까 이 아이들 한 번씩 굳혀보자요. 이제 굳혀져야 이 아이들은 맑은 톤에서 빨갛게 물이 듭니다. 노제트 이렇게 예뻐요. 자구 노제트 한번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다 예뻐지는데 이 아이들은 모주가 조금 크니까 굳혀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6천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5천원도 안됩니다. 온슬로 이렇게 9cm 풀분해서 수영이 이렇게 예쁜 아이 5두로 되어져 있는데 수영이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있는 수영 너무 예쁘죠. 이 아이 가격은 만원합니다. 5두도 있고요. 6두도 있어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헤노도 정말 예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아이들 인데요. 이거 한 번 안쪽에서 다져지면서 나오면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이렇게 외두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착하게 나왔고요. 수혜노 예전에 군생으로 한 3만원씩 나왔었는데 오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한 번 다져지면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분질을 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빅토리가 안 붙은 안 맞아 있어요. 이렇게 4두로 너무너무 예쁘죠. 굳혀져서 동글동글해서 너무너무 예쁜 빅토리 8천원 하고요. 황홀한 연꽀 가격은 6천원에 있습니다. 기본 불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이들도 4두 3두로 하니까 정말 착한 가격이 되겠죠. 키스미도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쁘죠. 이게 더 동글동글하게 굳혀지겠죠. 겉잎장은 살짝 하얗으로 지면서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으면 너무 예뻐요. 이것도 2만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후레뉴는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7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주스 가격 6만원 에서 20% 할인 받으시면 5만원도 안되죠. 3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스 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6두 이렇게 7두 되어져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 18cm 풀분 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 후레뉴 요즘 그래도 많이 착해진 거죠. 예전 에서 정말 가격 문값 있었는데 많이 착해졌 고요. 연지 곤지 가격 8,000원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 연지곤지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도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어요. 끝나인 쪽으로 핑크색으로 연지곤지 찍고 있죠. 8,000원 하니까 화렴 맞히시면 훨씬 착합니다. 화이트판도 외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다 무거워진 아이들 이죠. 묵둥 이죠.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고 있거든요. 핑크색으로 조금 더 올라오면 훨씬 예쁘죠.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만원 하기 때문에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여기 화이트팜 군생도 있어요. 군생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2만원 해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굳혀지면서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할인받아서 묵둥이도 한번 키워보시구요. 모나미도 요즘 이렇게 굳혀져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색감 라인 쪽으로 더 진해서 훨씬 예뻐요. 7,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아이들이 되죠. 다크나이트 인데요. 다크나이트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얼굴 커요. 기본 풀분 해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거든요. 얼굴은 조금 다져 져야 되겠죠. 다크나이트 니까 진한 색감 에서 살짝 더 연한 색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진한 색감 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굳혀야 되겠지만 요 아이들은 가격은 6,000원 하니까 충수 엄청 많아요. 오 이거 충수 많아요. 그래서 요게 충수가 많기 때문에 굳혀져서 동그랗게 말아도 훨씬 더 예쁘겠죠. 6,000원 하니까 5,000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니 고사옹 금무지 인데요. 가격은 아이들이 만원 합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데 금무지 이기 때문에 금도 나올 수 있지만 고사온 금무지 는 또 금은 몸값이 있잖아요. 그 대신 요거가 살짝 제가 관찰해본 결과 요 아이들이 금무지들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요게 금이 들어간 건가요? 금무지들이 노젝트가 묵어지니까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하더라고요. 금무지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뮬리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9cm 풀분해서 요 아이들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요렇게 세포트 남아져 있고요. 펄빈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와져 있어요. 바글바글 하면서 이렇게 무거져서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2만원 합니다. 2만원에 요즘 수입도 2만원 하더라고요. 요렇게 예쁜 아이 펄빈 2만원 해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2만원 소개해드리고요. 펄빈이 요런 아이들 아직 굳혀지지 않은 아이도 있습니다. 요게 비교되시죠. 요렇게 요런 아이들로 한번 굳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통통하게 굳혀져 있고 요게는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거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인데요. 가격은 5천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너무 괜찮죠. 한번쯤 키워볼 만 하죠. 펄빈 5천원 합니다. 로빈도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요게 9센치 풀분에서 요렇게 두수가 많아요. 5두 6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 모주 한번 보세요. 층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무거진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도 맑은 톤으로 조금 바뀌면서 요 아이들도 보랏빛이 조금 강한 아이들이죠. 요거 예쁘죠. 요 수형이 참 예뻐요. 모주에서 요렇게 나와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포트 남아져 있고요. 홍패패에도 가격은 6천원에 있습니다. 요거 건강해 보이는 이 모습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더 빨갛게 물들어가면 훨씬 더 예쁘겠죠. 스타마크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묵둥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도 완전 묵둥이 요거 젤리타입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조금 투명하게 바뀌는 아이들 3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저 아이들은 이제 조금 수영이 그렇고 요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노블레드가 이렇게 굳혀져서 묵둥이예요. 요게 지금 2렌 6, 7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요 노블레드가 이렇게 굳히기가 조금 어렵죠. 기본 풀분에도 있는데 요 괜찮네요. 적심 군생으로 해서 밑에가 적심 자국은 납니다. 그렇지만 요 아이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 화분에 심어놓으면 훨씬 예쁘겠죠. 오 요거 2만원 했을까요. 2만 5천원 했을까요. 가격이 없어서 사장님한테 주문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면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라카이도 요거가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보라카이 색감 참 예쁘죠. 또 한 번쯤 새로운 아이들도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 8천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외두가 가격은 8천원에 있어요. 색감이 예쁘죠. 끝나인 쪽으로는 진한 색감이 있고요. 삼두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펑킹 금이 요 아이들 지금 펑킹 금이거든요. 12만원에 요거는 여기 와서 묵어진 아이예요. 요즘 나온 거 아니고 묵둥이 거든요. 요렇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죠. 쌩얼도 있고 복륜검 으로도 들어가 있고 금으로도 들어가져 있어요. 요게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묵어지면서 요렇게 예뻐졌어요. 오 예뻐졌죠. 요거는 12만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조금 더 착하겠죠. 오 이렇게 예쁜 아이 제품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인데 세 가지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거 복륜금도 있어요. 요거 처음에 나올 때 너무 괜찮았는데 한 여기에서 무거진 아이예요. 예쁜 아이 1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노라는 꾸준하게 소개해드리죠. 이렇게 3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데 5천원 소개를 소개를 해드리구요. 호리즌 군생도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호리즌이 묵어지면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5두 9cm 필분해서 요렇게 굳혀져서 통통한 아이들 12,000원 하니까 만원도 안되게 정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나피네도 오 가격 6,000원 요렇게 예쁘게 2두긴 하지만 요아이들도 자구를 많이 안달아주나봐요. 나피네가 2두가 이렇게 굳혀지면서 충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6,000원 하니까 5,000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묵어지면서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와져 있네요. 기본풀 분에서 6,000원 합니다. 미싱류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죠. 외두는 5,000원 하고요. 2두는 8,000원 하는데 할인 받으시면 더 훨씬 예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나피네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이거는 묵어진 아이네요. 여기에서 묵혀진 아인가봐요. 이렇게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서 여기서 묵어진 아인데 아직 색감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이렇게 크게 굳혀진 아이도 있어요. 가격은 이 아이는 잘 모르겠는데 15,000원 할까요? 이렇게 나무형식으로 올라가면서 큰 아이들도 있네요. 묵어져서 이렇게 묵둥이가 되어져 있어요. 묵대 보이시죠? 오 이렇게 굳혀진 아이도 있습니다. 15,000원 하고요. 줄리아나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줄리아나가 이렇게 있어요. 9cm 풀분에서 3두 3두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있고요. 노망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이거 두수 많아요. 10cm 풀분에서 12,000원 하니까 이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또 만원도 안되게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성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다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